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패자는 말이 없다 꼭 승부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패배하고 나면 입을 다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와 관련된 영상들을 살펴보다 보면 사전선거가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그런 기간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허술한 사전선거 관리를 보시려면 아마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게 되면 각종 정보들을 링크시켜놨습니다 여당의 압승 내지 석권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 선거율이 무척 높았고 이것이 여당에게는 결정적인 승리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에는 이른바 젊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여 3040으로 대표되는 야당을 심판하였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여당이 두 표를 얻는데 야당은 한 표를 얻는데 거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당일 투표에서 선전한 그런 야당의 유력한 후보들도 사전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낙선에 고배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번 4.15 총선에 대한 대체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합리적 의심 가능한가? 투표 참가율에 대한 통계 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밝혀지면서 이런 정도의 사전투표 참가율이라면 여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통계적으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가했다면 당일 투표와 아주 다른 그런 사전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10%에서 최고 15%까지 여당이 크게 아주 일정한 수도권의 모든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사전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4,399만 4,247명 가운데서 1,174만 2,677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율은 26.9%입니다 이 가운데서 50대가 257만 6,527명으로 21.9%를 차지했습니다 60대 이상이 361만 3,713명으로 30.7%를 차지했습니다 작년과 노년층을 더하게 되면 52.7%를 차지했습니다 사전투표의 52.7%가 작년층과 노년층이 참가했습니다 반면에 40대는 207만 4,663명으로 17.7% 30대가 149만 4,267명으로 12.74%입니다 30,40세대가 30.44% 사전투표율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자료가 발표되기 전에 이른바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30,40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여당 압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충분하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전선거에 작년과 노년층이 52.7%를 참가해서 생각보다 30,40세대 30.44%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여당이 야당의 60대 30 정도로 압성하는 그런 성적표를 거둘 수 있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50대와 60대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많이 알고 특히 생업의 현장에서 있는 50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경제 문제로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작년과 노년층이 과반수를 넘는 그런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이미 공병호TV는 그런 일을 했겠나라는 방송을 통해서 같은 모집단을 둔 표본집단들이 예를 들면 사전투표그룹과 그 다음에 당일투표그룹 사이에 너무나 다른 선거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당일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의 결과가 서울 수도권 1원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10%를 넘는 최고 15% 평균적으로 한 13%를 봅니다 여당이 우세한 것을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 선거결과를 접한 A씨는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서울 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투표율이 본투표 당일투표보다도 13% 내외 높았고 통합당 후보는 13% 내외 낮게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율 차이가 무려 13% 내외이고 전 지역구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수도권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통상 먼저 개표하던 사전투표가 이번에는 제일 나중에 개표되었습니다 이런 또 주장을 펼시고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B씨는 서울 진영이 전부 마치 짜여진 듯이 사전투표에서 본투표 대신에 15% 정도 민주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50대와 60대가 사전투표 비율상 가장 많은 비중이라는 통계를 감안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이분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것이죠 사전선거 제도의 응승함을 고발한 각종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